Q. 오에스티비의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던 최고의 오에스티비 Q. 오에스티비의 드라마틱으로 고맙습니다. 소원의 시간을 앞으로 영광을 보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태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많은 OST를 불렀는데요. 작년에는 호텔 벨르나 OST를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. 멋진 배우들의 연기와 또 노래가 만나서 좋은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제 목소리가 드라마의 또 어떤 장면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사랑해주신 사랑도 너무 고맙고 매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소원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주신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